으 아 으 아 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이 아師 아 그래요 으 으 기에 너의 그래야 해요 그래서 아 에 이거 마다 놓쳤다 뭐 그렇지 않아 너무 발을 낼 채로 계속 역으로 역으로 방법 할거예요 Masa 요렇게 되요. 요렇게 되는거는 트레이닝 예 걱정하려고 하면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놓쳐야 되요. 다음은 할 때는 발이 이렇게 다니게 아니고 이쪽에 중심이 있는 발이 이렇습니다. 얘가 밀어서 관련되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복법은 업계에서 이 정도에서 가는데 옆으로 이동도 왔지만 발이 이렇게 가두는 거 아니에요. 가면서 셋째는, 그러니까 왔다가, 나가는 거 왔다가,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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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남아가야 해요. 이렇게 나무 있는 것처럼 잘 안하고 있어요. o 5 slack 예 예 4 ok 뭐 으 아 예 참 잘 아 영원히 보고 어깨를 펴고 해제는 쪽 아 이렇게 멀트로 그 다음엔 좀 더 월요일 물건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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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날아가려고 가면서 하셨을 하게 됐어요 강력 따라 마시고 강력 따라 마시고 아니다가 해주시면 말인데 공격자가 향기 이런 기분이 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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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중심에서 고해 뭐해 뭐해 예 좀 더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이 안중심이 그치의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우리가 잘 쓰지 않으려면 만들어야 되겠군요 뭘까 아프죠 진짜 여기가 많다 여기가 온전히가 제대로 안살았어요 요걸로 3살 필요한 흠이 키우는거에요 필수 목격으로 이라서 나중에 저는 여기에 지금 근육이건 많은거에요 여기 근육이 흔들더라구요 요건하면 되고 중심이동은 위치에 공유해요 왜 그냥 되실 수 있는게 많이 alashim 여봄로 베이싱 형 상태이니까 아 아 아 예 일단을 아예 나랑 그냥 할게요 아 확장 우와 으 또 어쩔 거지 트라이거 러티는게 얘기한다 1성 데 찬 컴퓨터 벗어리지 내가 잘 보는거고 저번에 하는 댓글을 많이 해서 보면 끝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발을 처음 보는거거든요 두 발을 틀고 다래를 틀 수 있잖아 요런걸 하려면 이런 힘이 필요해요 한번 해볼게요 1-2-3-5-6-7-1-2-3-5-6-7-1-2-3-5-6-7-1-2-3-5-6-7-1 1 2 3 헤헤 헤헤 1 2 3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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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도 혹은 형도 اب transm 2 tam 헤헤 셋 1 2 3 어 엥 헤헤 ми 1,2,3,5,6,7 1,2,3,5,6,7 1,2,3,5,6,7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